빠이 맘마 자는 곳이야 아 진짜 저희? 스피킹에 그냥? 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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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쉽네 아 일일이 좀 아쉽네 여기 안에서 방식 없죠? 일곱시 하죠? 일곱시? 확인 일곱시 확인 시너지 그냥 발 한번 흘릴게요 바로? 잡기죠?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2호 2호 아 이거 개지 애매해 동면 동면 오케이 가만히 서있어요 딸기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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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고래 조심 딸구 다 돼감밤 1만 넣었어요 네 그리고 시너지 어허 똘 똘 똘 까영님 죽기 직전 나이스 딸기 칼 오른쪽 여기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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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잠깐만 오우 묘 안걸렸다 걸어가는 중 고래 고래와요 따라갈게요 안으로 안으로 엄건 가능 이제 카운트 가보자 가보자 3시로 갈게요 3시로 갈게요 본인한테 하는 소리 그럼요 어 어 안틀림 젊음 젊음 매우 젊음 왼쪽 먼저 왼쪽 우선 오케이 피가 왜 이러지 왼쪽 우선이 아닌데 엘바틱 갑니다 합쳐요 3시 3시 다음에 9시 왼쪽으로 3시 팔려있어요 모이는거에요 모이는거에요 아브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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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 줄거야 멜라 줄거야 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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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써도 어차피 여기서 쓰잖아요 그리고 아브레가 아브레가 아아 한 바 안써져도 맞아볼래 안바 광시현 35초 35초 고기 그립 그립 오 오 범유밖에서 땡겨 수현 넣어놨음 청소를 하고 20초 2층에 맞춰야될거에요 2층에 맞춰야될거에요 2층에 한번 들어갑니다 2층 깔았어요 오래 보고 그래프 조심 위도 어려움되죠 위도 어려워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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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붙여 야 저걸 치고 나오네 아직 아직 확인 여기 숨쉬는건 한가요? 네 중앙신 들어갑니다 네 거기다올거 방금 렐라 넣어줬어요 방식도도 있어 렐라가 끊겼어 한 번도 안하는거에요 앞에 조심 어우 이번엔 무력이에요 무력이고 12시에서 가세요 확인 정면 정면 3층에 공격 승 waist 승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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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언제 할거에요? 어 패턴 보고 가시죠 오케이 감금 감금 뭐야 이거 홀나 준비됐습니다 네 패턴 보고 갈게요 카운터 외부사 대기 0 백종지우 패턴 보고 갈게요 유옥 유옥 똥 빼주세요 패턴 조심 안 안 카운터에요 쳐주세요 쳐주세요 쳐줘야돼 고고고 가만히 보래 나왔어요 보래 조심하세요 안개 천상 멈춰 천상 8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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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공가형 10초 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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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음 패턴 다다음 패턴 다다음 다다음 고래야 고래 났어 고래 끊어가면 끝 네 수현 넣어놨어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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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밑에 나 났어요 아 좋겠네 나이스 오른쪽으로 아라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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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고고고고 리나 맞았어요 네 맞지 맞출게요 네 바뀌었다 맞으면 메옥이에요 붙을준비 붙어요 붙어야돼요 붙어야돼요 붙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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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중대 카운터 때 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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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른데요 손상 10초 손상 10초 나갔어요 또 10초 강현이 저쪽으로 좋았는데요 아델는 머리가 아닌데 이거 머리 아델 손상 손상 넣어놨어요 끌 수 있어요 세상에 세상 벗었어? 카운터 맞으면 안 돼요 자기가 벗겠어 다 끝 시간 말해 시간 말해 낙빙 시켜놨어요 저는 게이지 관리할게요 면접 써 면역이래 아 내꺼 아 카운터 내꺼 같았어 체력관리 체력관리 바로 천천히 자 이제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생존 위주로 확인 다 사랑하는 게 같다 고래랑 35초 같이 나오는 거 조심해요 네 마지막 저희 패턴 보고 갈게요 우리 파티 패턴 보고 갈게요 네 네 유혹이에요 유혹 강강 5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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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요 피했어요 나이스 나이스 메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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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0 끝나고 패턴 보고 2파티 0 패턴 보고 갈 거예요 저희도 네 카운터면 좋겠는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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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조심 카운터 고래고래고래고래 쳤어 쳤어 카운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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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정님 조심 네네네 따라가자 따라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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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초 아니요 35초 그냥 나다 싶으면 먹어 난가? 나였네 아 오케이 안 맞으면 돼 안 맞아도 돼 응 끝까지 피해요 끝까지 생존만 해 생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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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카운터 카운터 들어가 있습니다 다운통 내부쿨 내부쿨 오케이 돌아올 때 될 수도 똥 똥 안 돌아간으로 6시찍 차상은 몇 초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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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5초 안 사atu 사재 끝나고 뺄까요? 잠깐만 2파티 각성기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 이거 3분 30초에 빼요 3분 30초 확인 아니면 고레 한번 보고 빼는거임 야 님들 정정할게 고렙 보고 빼요 고렙 보고 빼는거야 오케이 시너지만 킵 그랩 조심 그랩 조심해요 긁기 긁고 일곱쪽으로 이쯤 보고 그냥 가요 와 게이지 게이지 컴온 귤먹게 그랩 조심 저 저 유자 유옥 공중패턴 폭격 나 알아서 할게 그냥 모여봐 내 알아함 그리고 이거 메두사 나오거든 오케이 확인 메두사 확인하고 우리 그 다음에 궁각 질 수 있어 다운 선상이 가능 우리도 궁각 째야됨 고래중 고래중 네 고래중 이것은 봐요 일곱시로 와 일곱시 이다 따라가 여섯시 여섯시 잠깐만 이거 계속 움직일게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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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그쪽 와요 등 돌아 여덟 여덟 영 영 이거 끝나고 패턴 보고 각성에 들어갈게요 둘 다 보 지우 백 장 확인 확인 패턴 보고 각성에 들어가 일찍 후에 가요 일찍 후에 일파티도 준비 일파티요? 은은 없어요 은은 없어요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은은해 그냥 이거 아 씨 바드 엄청 깜짝이 안전하게 하세요 이거 X된 것 같다 펀터 나옵니다 펀터 펀터 저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 수제는 2웨이브 2웨이브 제가 왼쪽하고 아래 볼게요 먼저 나를 하기입니다 받는다고 하면 남이든지 사회 또는 중부든지 아니면 신이든지 공대장 봉킹님 오케이 여기까지만 모일게요 왼쪽 먼저 왼쪽 아래 왼쪽 아래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동 X자로 15대가 안걸리니 짜삐아 보지 말고 피하는데 집중이요 생존 먼저 확실하게 짜삐아 보지 말고 잘 피해요 짜삐아 뇌 안시지 오른쪽 아래 보세요 피하면서 다시 준비 찐 찾으세요 오른쪽 볼게요 찐 네 찐아님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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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시발 제발 점멸 나라 진짜 제발 깨면 안된다 진짜 깨져봐 지아님 제발 하탕만 해줘 아트 시발 제발 점멸 제발 깨면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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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면 안된다고 깨면 안돼 오른쪽 오른쪽 아래 어 가운데 다시 또 똑같이 깨빠 이거 씨 안박 나와요 안박 안박 쉬워요 바깥 맞으면 안돼요 안 그 다음에 딸기나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수고하셨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끝났습니다 아 아 아 아쉽습니다 아 아 이나님 누클 축하드립니다 아 아 이나님 누클 축하드립니다 헤헤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